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었는데 그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누군가 주가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하한가 날벼락을 맞았던 종목들이 오늘도 손쓸 틈도 없이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삼천리와 서울가스, 성광, 세방 등 6개 종목이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다울투자증권과 하림지주는 10% 내외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SG증권을 통해 쏟아진 매도 물량 때문인데 어제 체결이 되지 않고 쌓인 매물이 넘치면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폭락의 이유는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다울투자증권, 성강, 서울가스 등 3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통상 투자주의 종목은 3일간 종가가 15% 이상 상승, 하락하거나 일부 계좌가 거래량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경우 지정됩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패닉셀링에 나서면 충격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세력이 연루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한가 종목이 나오면서 지금 투자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유가 대체 뭡니까? 네, 급작스러운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두고 여러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두 가지 가능성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한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에서 손실 구간에 진입하자 대규모 반대 매매가 쏟아져서 그랬다는 가능성입니다. CFD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차액을 일으켜 투자하는 장애 파생 상품으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입니다. 또 하나는 다단계식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감독을 피하기 위해 3년간 꾸준히 그리고 아주 서서히 주가를 올리는 그러니까 사전에 가격을 모유해 주식을 사고파는 이른바 통정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주가 조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이라는 게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 저런 3년에 걸쳐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이라면 왜 이 종목들이 타겟이 된 겁니까? 이들 주식 공통점은 악재도 없지만 특별한 호재도 없는 안정적인 종목, 또 대주주 지분이 많고 거래량이 적다 보니 주가를 올려도 티가 나지 않는데요. 4개 종목의 최근 3년간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쭉 올라가는 산 모양으로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보통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 쭉 우상향하는 건 누가 만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들여다보겠다는데 몰린 매도 무량이 소화되려면 내일까지도 폭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 침체되어 있던 우리 주식시장이 올해 초부터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일이 좀 시장에 또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올들어 특히 B2가 급증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신용 잔액이 2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그러니까 B2,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는 액수가 연초보다 4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액수냐면요.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코로나 시기인 2020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닥이 더 위험한데요. 불안감에 매도세가 이어지면 개미 투자자 손실도 우려됩니다. 내일 주식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제부 박예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은 오늘의 주식시장은